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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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? 손잡아서 그런가 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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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ssibilities 대령님 손 좋아요 식사할 때 이 손 만지고 싶었어요 도도끈 한국 ludzi 그 새로운 경제의 와이프 말이야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새로운 교관 경우진 뇌의 부인이에요 어머 완전 제클린 케네디가 드네 우리 남편 교육계장 김진평 대령이에요 그때 잃어버리신 거 전 강 씨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? 아니 어쩜 그렇게 맹랑한 게 있어요? 당신은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왜 이렇게 가슴이 뛰어버렸어?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